일본은 3살, 5살, 7살 시치고상이라고 아이들 전통옷 입혀가지고 사진찍고 신사에 가서 참배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전통복장을 하고 사진찍는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루카스는 참배는 안하고 한복만 입고 사진만 찍을거에요 둘이 계속 참배는 안하고 싶다는 말 사진찍는 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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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찍을냐고 싶어요 아빠 화장실 놀고 있는 돌 Herausforder 먹기 하야하는 곳을 가고 싶어 다시 오세요 안녕 안녕 아하하 사진 찍으려고 왔어요 여기는 고마심사 고마심사 공대 고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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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보자 예쁘네 내가 찾았어 오늘도 있다 짠 우와 책이야? 여기 이렇게 후원자 명단이 붙어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여기 여기 배우 김남길 여기 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이름이 배우 최수정 이거? 여기 여기 최수정 여기 신사에 올해 7월에 일왕 부부가 와서 참배를 하고 갔다고 해요 인터뷰에서 일본 왕족의 백제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한국에 애틋한 감정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올라가 볼까요? 안녕 안녕하세요 짜잔 루카스랑 시치고산 사진 찍으러 일부러 여기 찾아왔어요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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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출세가 제일 유명하대요 여기서 오미쿠지가 있는데요 여기 한국어로 된 오미쿠지도 있어서 이거를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한국어로 된 오미쿠지도 있어서 나 배불러 짠 대기 좋은거 나왔어요 안녕 안녕 여기 사는 애 같다 안녕